경유차에 등유를 넣으면 안 되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인데요. 김해에서 경유를 넣어야 할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던 판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유차에 등유가 들어가면 대기오염은 물론 차량의 결함을 일으켜서 자칫 대형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유 현장을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김해의 한 도로입니다. 2.5톤급 이동식 주유 차량이 대형 트럭 앞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당황한 판매업자는 주유하고 있던 기계를 급히 끕니다. 경유는 넣어야 할 트럭에 난방용 기름이 등유를 넣고 있던 겁니다. 판매업자인 40대 남성은 코로나로 주유소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 주유소를 폐업하고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여일간 잠복 근무 끝에 불법 주유 현장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화물차 차주는 현장이 없었고 석유 판매업자는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했다고 신인하였으며 불법 주유가 이뤄졌던 현장을 가보니 대형 트럭이 줄지어 주차돼 있고 아스팔트 바닥에는 여전히 기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불법 주유가 이뤄졌던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판매업자는 인적이 드물고 CCTV의 사각지대를 골라 단속발의 눈을 피해왔습니다. 지난달 기준 경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440원 가량인데 비해 등유 가격은 940원대에서는 유지했습니다. 리터당 500원 정도 싸다 보니 장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차주들이 등유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로 적발된 업체는 84개소에 달합니다. 문제는 기름값을 아끼려다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유차에 뻑뻑한 등유를 넣게 되면 엔진이 달아 운전 중 시동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도 25%까지 늘어나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디젤 엔진들은 커먼 레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구성품들은 초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윤활이 되지 않으면 마모가 일어날 것이고 그 마모에 의해서 발생한 쇠가루 등이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를 막음으로써 불안전 연소나 또는 시동의 꺼짐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김해신은 불법 주의를 한 남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